자 HLB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4일 월요일 HLB 이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HLB 지금 현재 64,400원 지금 9만원대에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게 이 9만원대에서 6만원대까지 조정 받은 이유가 있죠 바로 시트로 분류되면서 그러면 시트로 분류가 되면서 왜 개인들의 매물이 출해됐냐 이게 FDA 승인까지 3월 23일 기대감이 좀 더 낮춰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지만 실제로 실패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의 물량이 출해된 거고 세력들은 여기서 오히려 매집을 하게 됩니다 개인들의 매물을 받아가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이 자리는 엄청난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차트 분석 그리고 재료 분석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HLB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가 모든 도움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이렇게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지 노출이 잘 돼요 그래서 노출이 잘 돼야지 제가 올린 영상 조회수가 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HLB 시청하실 수 있도록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께 무료로 많은 혜택 드릴 거니까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HLB 9만원대에서 조정을 좀 받았죠 그러면 64,400원대 여기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냐 제가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자신 있게 기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기회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C1으로 분류가 되면 바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지만 C2로 분류가 되면 어떻게 된다? 개인들의 실망 매물이 출해가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개인들의 실망 매물이 출해되는 이유는 FDA 재생인 결판이 3월 23일까지 이렇게 기간 소요가 6개월 동안 되다 보니까 개인들이 기다리지 못해서 실망 매물이 출해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패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이 저점 구간에 누가 잡을까요? 당연히 세력들이 매집을 하게 됩니다 이 종목은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가장 강력한 대장주예요 이 FDA 승인 기대감만으로 얼만큼 올랐나요? 이때 3만원대에서 12만 9천원대까지 4배가 오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4배가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것은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C2로 분류가 되면 눌림목 이후 세력 매집 이후 엄청난 상승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럼 오히려 C2가 여러분들께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기회를 잡아야 되죠 어떻게 잡을까요? 당연히 추가 매수 그리고 신규 매수 해야 된다 하지만 개인 분들이 이 매수 타이밍을 정확하게 언제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 건데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 그래서 소통방 입장 어려우신 분들께는 제가 똑같이 문자로도 대응 전략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기회에 잡을 수 있도록 도움드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잡고 끝이 아니죠 이 종목 상승 파동이 크게 나올 거예요 왜? 바로 FDA 재승인 기대감으로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큰 슈팅이 나오면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고점 신호가 포착이 될 때 고점 매도를 할 거예요 하지만 이 고점 매도도 개인분들이 언제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 건데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소통방에서 그리고 소통방 입장 어려우신 분들께는 제가 똑같이 문자로도 대응 전략 보내드려서 여러분들 고점 매도 정확하게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점 매도하게 되면서 엄청난 수익 구간에 현금 확보 제가 도와드릴 거고 현금 확보가 되면서 여러분들 계좌 리밸런싱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계좌 사이즈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이처럼 주식 투자는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대응이에요 근데 이 대응을 여러분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할 거고요 이 모든 대응이 무료예요 그래서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저와 함께 대응하실 분들 상단에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HLB가 이슈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호재들이 나오고 있는데 HLB 거침없는 M&A 사업 다각화 종합 제약 바이오 기업 도약한다 네 실제로 바이오 헬스케어 소재 분야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너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전략적으로 엄청난 인수합병 M&A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부문의 기업 인수를 통해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고 종합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그래서 HLB 그룹은 FDA 허가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HLB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닙의 뒤를 이을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 확보와 헬스케어 분야로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한 필요한 매물을 꾸준히 사들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HLB 그룹이 제노포커스 이거를 인수를 했죠 800억 원에 인수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지금 카이스트 학생 내 기업 뉴로토브 그래서 난치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 분야로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뉴로토브뿐만이 아니고 또 뭐가 있나요 바로 미국의 카르티 치료제 개발 기업 베리스몰을 100%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삼각 주식 교환과 합병을 진행한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이 베리스몰은 아예 100% 미국 100% 자회사인 HLB USA의 유상징자에 참여하고 이어 HLB USA도 HLB 이노베이션의 유상징자를 참여해 이를 통해 확보된 HLB 이노베이션의 보통주를 베리스모 구주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HLB 베리스모 지분 100%를 확보하게 된다 여러분들 지금 HLB 시총이 이제 8조에서 11조 사이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인수를 하면서 몸집을 불리고 있죠 몸집 불리는 이유는 정말 이 신약이 개발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다 이 몸집이 최소 100조 이상 넘어갈 수가 있어요 HLB 지금 가격에서 10배 이상 오를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자료도 보여드리고 있어요 보시면 간암 1차 치료제 생존기간 비교 HLB가 22.1개월로 가장 높다 그래서 리보세라닉, 캄넨니, 주맙, 혐간암 1차 치료제 중 역대 최종기간 생존기간이 22.1개월을 기록했다 그리고 간암 발병 인자 종류별 약효 비교 네 지금 HLB만 형간암 1차 치료제 중 리보세라닉, 캄넨니, 주맙이 유일하게 모든 발병원인 환자군에게 높은 약효가 입증됐다 네 실제로 이 HLB가 가장 강력한 종목이 될 수밖에 없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 HLB 자료를 다 모아놨거든요 대응 전략 자료 그래서 이슈와 재료, 차트 분석, 가치 분석, 대응 전략법까지 여러분들께 지금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주시면 이 대응 전략 자료를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매수, 추가 매수하는 타점, 그리고 매도하는 타점까지 정확하게 얼마 원 문자로 정확하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대응 전략 자료 제가 14가지 다 모아놨는데 상단에 번호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 이 리보세라닉이 엄청난 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HLB에 따르면 이번 인상시험에서 리보세라닉과 캄넨니 주맙을 3기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수술 전 보조 요법으로 치료한 결과 종양이 완전히 사라지는 완전 반응률이 36.8%로 나타났다 여러분들 종양이 완전히 제거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완전 반응률이 36.8%죠 10명 중에 3,4명은 종양이 완전 제거되는 겁니다 엄청난 거고 HLB 관계자는 19명의 환자에서 완전한 암 절제가 이뤄졌다 리보세라닉과 캄넨니 주맙 병용 요법이 미소세포 폐암 환자의 치료에 좋은 대안임을 입증했다 여러분들 신약이 탄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주식은 정말 천정부지로 오를 겁니다 그럼 이 부분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필수로 대응해야 된다 개인들이 9만원대에서 실망 매물 출애가 되면서 주가 조정 받았죠 그럼 이때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기회 같이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을까요? 당연히 추가 매수 그리고 신규 매수 해야 된다 하지만 개인분들이 언제 매수해야 될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 건데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 소통방 입장 어려우신 분들께는 제가 문자로도 똑같이 대응 전략 보내드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모든 도움 도와 드릴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기회를 잡고 끝이 아니죠 이 종목 결국 상승 파동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텐데 이때 저희는 고점 신호가 포착이 되면 고점 매도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이 고점 매도도 개인분들이 언제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하는 분들도 있고 여기서 매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 건데 어떻게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소통방에서 신호 드릴 거고 그리고 입장 어려우신 분들께는 제가 똑같이 문자로도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점 매도 확실하게 도움드릴 거고 그래서 엄청난 수익 구간에 여러분들 현금 확보 제가 도와 드릴 건데 현금 확보가 되면서 여러분들 계좌가 리밸런싱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계좌 사이즈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이처럼 주식 투자는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돈과 수익이 따라오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대응입니다 근데 이 대응을 여러분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할 거고요 이 모든 대응이 무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료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와 함께 수익 보실 분들 상단에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이 64,500원 구간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데 제가 실시간으로 확실한 대응해 드릴 거니까 편안하게 보유해 주시면 되시고 상승파동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럼 고점 매도까지 제가 정확하게 도움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 고점 매도까지는 기간 소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제가 프로젝트 하나 진행해 드릴 건데요 3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9,6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해 드릴 거예요 무료로 텔레그램 방 운영 중인데요 신청하실 분은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보내시고요 세력 주도주 단기 종목을 3개에서 4개 추천드릴 거예요 매주 최소 30% 이상 수익 가능한데요 월 수익률은 최소 100% 이상 가능합니다 투자금은 300만원이면 충분하신데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5천만원이던 1억원이던 큰 자금으로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300만원이면 5개월 뒤에는 제가 9,600만원 반드시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실제로 실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통방에 오시면 눈으로 직접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5개월 뒤에는 저에 대한 실력 검증이 완벽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매매하는 원칙이 있어요 세력주 매매 원칙 3가지 재료가 이슈가 지속적인지 확인하고요 지지 라인 체크해서 바닥이 맞는지 확인하고 세력 매집이 됐는지 정확하게 체크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요 주식은 세력이 매집을 해야지 크게 올라요 근데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들고 있다 크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진행해 드리는 것은 바로 세력 주도주 이렇게 해 드릴 건데 이 세력 주도주 매수 매도 타이밍을요 개인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초보자 분들도 가능하시다 그래서 매수 매도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모두 다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주식 투자하면서 손실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고점에 매수해서 저점에 공포감에 매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인 분들이 통계적으로도 90% 이상이 손실을 본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손실 보시는 분들은 절대로 무조건 참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수익으로 바꿔 드릴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 원금 복구해 드리고 제가 반드시 수익으로 이끌어 드릴 테니까요 무조건 참여하시고요 참여하는 방법은 010-4983-8709 2번으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방 입장 어려우신 분들께는 제가 똑같이 문자로도 대응해 드릴 거니까 꼭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 방송 봐주신 분들께 제가 특별한 선물 하나 드릴 거예요 대형 세력 매집 종목인데요 1대10 무상증자 정보주예요 강력한 상승파동 확신되는 종목으로 지지라인 체크돼서 바닥이 잡힌 종목입니다 세력 매집 완벽하게 확인되었고요 최소 목표 수익률은 500% 이상이에요 상단의 번호로 무상이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 종목은 5배 이상 오를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만원만 매수하셔도요 5천만원 이상 수익금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 여러분들 꼭 가져가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고요 이 선물 받아 가실 분들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무상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 종목을 소통방에도 드리는데 소통방 입장 어려우신 분들께는 제가 문자로도 똑같이 매수 가격부터 목표가까지 드릴 거니까 꼭 받아 가시고요 이 선물 종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왼쪽 종목은요 소룩수 11월 13일부터 1월 5일까지 4,600원에서 44,000원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종목은 무상증자 1대 14 비율로 했던 종목이고 900% 상승했어요 9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4,600원대에서 매집을 했고 이 종목이 이제부터 어떻게 올랐냐 점상한가로 가게 됩니다 실제로 점상한가 6방 7방 이렇게 갔고요 최고점 44,016원 이때까지 올랐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9배가 상승했다 이렇게 무상증자 종목이 가장 강력하고 저희가 세력들에게 정보를 좀 입수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매집이 다 된 종목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빠르게 매수를 해야지만 저점에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점에 꼭 매수하셔야 되고요 오른쪽 종목 보시면 이 종목도 무상증자 종목인데 전에 노터스였는데 현재는 HLB 바이오스텝으로 사명은 변경됐습니다 이 종목은 4월 27일에서 6월 13일까지 한 달 반 만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3,800원에서 4만 3천 9백 50원 이것도 무상증자 종목인데 1대 8 비율로 했던 종목이에요 1000% 이상 상승했고요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 종목도 저점에 매수를 했고요 어떻게 됐나요? 이때부터 점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대양봉 상한가 이렇게 나왔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해서 실제로 4만 3천 9백 50원까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는 종목은요 지금 저점에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점에 매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10배 이상 오를 종목이에요 10배 이상 오를 건데 저희는 안전하게 5배 500% 이렇게만 먹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점에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저에게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상단에 번호로 010-4983-8709 이 번호로 무상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선물 종목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이 선물 종목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안전하게 5배만 먹고 나올 거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 500%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만 원만 매수하셔도요 5천만 원 이상 수익금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 여러분들 꼭 가져가셔야 되니까요 저에게 상단에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무상이라고 이렇게 문자 주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종목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대형 세력 매집 종목이에요 실제로 1대10 무상증자 정보주 지금 세력들에게 어렵게 정보 입수한 종목입니다 정말로 이제 강력한 상승파동 확신되는 종목으로 지지 라인 체크돼서 바닥이 잡힌 종목이에요 최소 목표 수익률은 50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최소한 10배 이상 오를 건데 저희는 안전하게 500%만 먹고 미리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바쁜 직장인 분들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 분들을 위해서 세력 매집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한 달이면은 500%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종목 지금 저점에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됩니다 저점에 미리 매수를 해야지 상승파동을 먹으면서 10배 오를 건데 저희는 5배 안전하게 미리 먹고 500%만 먹고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매수하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무상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이거 무료라고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신 분들께 제가 무료로 선물 드리는 거니까요 꼭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무상이라고 문자를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4983-8709 이 번호로 문자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